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흙은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아주 절묘한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절묘한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뻗는 수는 잡아가지고 어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? 이거 따 봤죠? 흙이 뭐 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이쪽을 뻗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는 절묘하게 이런... 참 바둑판에 여기 두는 수가 잘 나오질 않은데요.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이 지금 어딜 나야 될까요? 이 수는 패를 들어가겠다는 거죠? 잡으면은 이렇게 패가 돼서 만약 백이 패를 지는 날에는 흙이 살게 되죠? 어이구 이건 죽었던 놀이 귀사 회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백이 패 못 들어오게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을 뻗습니다. 이제는 수상전이 걸렸어요. 어물쩡거리 시간이 없죠? 이거 잡아야 되는데 단수 따야 되는데 한 번 더 먹여 치고 아 이거는 백이 걸려들었죠? 그래서 지금 아 이거 묘한 곳 어 인터넷 바둑 뜬다면 이건 뭐 마우스 미스 같은 수인데요. 그렇죠? 그런데 받으려고 하니까는 백이 만만치가 않아요. 결국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패로 아주 귀사 회생을 하는 아주 괴초시게 되겠습니다. 상대방은 이런 수 당하면은 안전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돌이 여기를 딱 놓는 순간에 수가 난다면은 뭐 미세한 바둑에서는 바둑 여기서 역전이죠? 아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. 이렇게 해서 바둑서 알,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